여러분 나오시고 계시나요? 감사합회 전달은 안세완 총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총재님 어디 가셨나요? 방금 여기 계셨었는데 안세완 총재님? 네, 이오브리인 저런 부자님입니다. 아, 이제 내 할인증 났으니까 편하게 앉아 계셨는데 죄송합니다.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. 네. 안세완 조직위원회 총재님. 네. 죄송합니다. 멀리 계신데 모셔서. 네. 감사합회 뉴그린그룹 회장 강성길 내용은 참고하셨습니다. 2015년 3월 26일 한국국정일보 사장 김포용 회장 이수로. 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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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표고 싶고. 잠깐만. 네. 감사합니다.